여러분,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취미 5가지를 소개합니다. 노후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.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정원 가꾸기예요. 정원 가꾸기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. 정원을 가꾸면서 신체를 움직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또한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계절마다 다른 식물을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. 정원 가꾸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. 두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독서와 글쓰기예요. 독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줘요.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.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돼요. 글쓰기는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줘요.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은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돼요. 독서와 글쓰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에요. 세 번째로는 요가와 명상을 소개해요.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. 요가는 부드러운 동작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줘요.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에요. 명상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. 요가와 명상은 함께 실천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네 번째 취미는 여행하기예요.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.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얻는 경험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줘요. 여행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도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.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줘요. 마지막으로 걷기와 하이킹을 추천해요. 걷기와 하이킹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.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 자연 속에서 걷거나 산을 오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줘요.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. 걷기와 하이킹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아요. 이 다섯 가지 취미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